부탁받은 다육이들, 이렇게 아가아가 심었어요. 뭘로? 너무 이쁘죠? 요거는 화분 사면서 주신건데, 이것도 이쁘죠? 이게 그린인지 스포컬론인지 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라레가 요거는 제 화분 있는 걸로 심어드렸어요. 너무 아가가 적어서 화분이 큰 것 같아서 여기다 심었어요. 그리고 요 1번 성형도 큰지 알았더니 작더라고요. 근데 라레가 보다는 좀 크고요. 이쁘죠? 요거에 마리아, 마리아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실루엣인데 군생이 아니에요. 그냥 세둘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라울, 이쁘죠? 핑크핑크. 요거는 미니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제가 심었습니다. 이제 오셔서 가져가세요 하고 해야겠죠? 다 심었다고 박스에다가 오시면 넣어갖고 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쁘게 심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영상은 이렇게 짧게 찍겠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하트하트는 못하고요. 입으로 하트하트 행복하세요. 하트 하트하트 감사합니다.